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우선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는 줄여서 광주지전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나라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3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모여서 뜻을 함께 했는데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휴먼시아라든지 마을 단위에서도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광주지전넷은 탈액과 탈석탄을 기조로 햇빛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자 또 시민이 시행정과 힘을 합쳐서 전력자립만큼은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실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4일 확정됐는데요 이번 애기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전환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핵발전시설도 줄여가겠다는 것인데요 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발전의 폐의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분산형 소규모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는 자치단체별로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정책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지만 특히 에너지 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광주지요에너지원이라고 할 영광환빛원전이 20여 년 뒤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광주의 지역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라는 점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설립선언문을 보니까요 광주의 전력자립도가 한 자릿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력자립도가 낮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주의 전력자립도는 5% 수준입니다 전체 에너지자립도는 더욱 낮고요 일상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대부분 외부에서 얻고 있는 건데요 이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된 한비번전 1억여 같은 크고 작은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원전시설의 조기 패러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한비번전이 전력 생산을 끝냈을 때에도 광주의 전력자립도가 한 자릿수자라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지 않을까요? 바로 그 때문에 이제는 광주 시민이 전력자립, 에너지자립을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소비와 생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절전이 발전이라는 말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수요, 즉 소비를 줄여가고요 에너지 다소비용 체제에서 고효율 저소비용 구조로 전환해 가자는 건데요 생산 측면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햇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가가호 마을 단위로 또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요 또 소규모 발전의 발전 효율이 높은 연료전자와 같은 에너지 믹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전력자립은 광주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네, 올해 광주는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만드는데요 광주 지전 네트워크는 이 지역에너지 계획에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너지 문제를 놓고 광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광주의 미래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지전 네트워크가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7월부터 시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100에서 150만 규모의 참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민 참여단은 광주에너지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9월 중 2, 3차례에 걸쳐서 광주에너지 현황을 공부하고요 직접 지역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정은진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